이 시의 무진이의 보살이의 족정장기 하이하 편단 우견나고 협장양골라사 이작시한 나사대 세조나 관세염 보살이 하인념으로 명관세염 미고 불고 무진이의 보살 나사대 선남자가 양몬 불양계천만의 중생이 수제곤의 할세문시 관세염 보살하고 일심청명하며 관세염 보살이 죽시에 관기염성하고 기득해 탈하리라 양효제 시의 관세염 보살 명자는 서지대화라도 하불렁소 한나니 65살의 십여권이라 약이 돼서 속표라도 진기명호하면 육덕한지하며 양념에 천만억 중생이에 휘고 검은 유리자가 106만여사노 호박 진주등보하야 입을에 철알새가사 풍미 최기선방하야 표탄알찰기부기여던 기정네 양념에 제일인이라도 지행관세염 보살명자면 시제인덕리의 계절에 탈라 찰진단단은 이십 년으로 명관세는 민희라 약부유희네임당 피하여 지행관세여 보살명자는 기소집도장이신단단계하여 이득해 탈라며야 삼천대창국토에 만족야 찬하찰이의 용내낸이랴 동금기지행관세여 보살명자는 시제압계상불능이 안하느라 시지연항부가 해완설부여인의 양녀재이나 양무제이나 추계가 새롭게 귀신이라도 시행관세여 보살명자는 기실단계하여 죽들 해탈란심여야 삼천대천국토만 중원적에 휘일상조상제상인하여 제지중도하고 해경과 흥농할 새키중기니 착실찾는 하대제선 남자야물더 꿈코하고 혀덕니 흥란신심어라 시행관세여 보살명호하라 시의 보살이 능림 부여로하시여 중생하나여니 여당니야 지인명자면 너차원적에 당별 해탈라리라 종상인이 문하고 구발성한 나대 나무관세여 보살하면 신기명고로해족들 해탈하리니 무진이여야 관세여 보살은 위신기력이 회외여시하니라 양류중생이 더 엄격하여도 상년공경관세여 암보살하며 변덕이 역하며 약다 진해라도 상년공경관세여 암보살하며 변덕이 진하며 약다 우치라도 상년공경관세여 암보살하며 변덕이치하리니 무진이여 관세여 암보살이 휘여시던대 신녀하여 다소요이기니 시골하 중생이상은 신념이리라 당류여이니 서로 구남하여 예배 공냥관세여 암보살하며 변덕이 진하며 변덕이 진하며 서로 구녀하며 변생단정 유산 기녀하여 숙취득본하여 중지니 해경하리니 무진이여 관세여 암보살이 영유시덕하니라 강류중생니 공경예계 관세여 암보살하며 복불 당연하니니 시골하여 중생니 계영수지 관세여 암보살 명오니라 무진이여 양녀이여 수제육십여 항나사 후살명자하고 무진형토록 공향음식의 복과 후약하며 희귀운 나호하시 쓴남자 쓴녀인의 공덕이 타부하여 무진이여 하되 신단이다 세조나 불안나사 대약부요인이여 수제이관세여 암보살 명오하되 내지일시라도 희귀공냥하면 신이 복의 정덕무이하여 흡백천만억급의 불가공진이라라 무진이여 수제 관세여 암보살 명오하면덕며 신부야 무변복덕지리하데라 무진이여 보살이 백불은 나대 세조나 관세여 암보살이 호나유차 사바라 세게 하며 훈하이 중생하여 설법하며 방편집여간 기싸운 나니꼬 불고무진이 보살 사대의 선남자야 양유국토 중생이 흥이 불신으로 덕도자면 관세여 암보살이 죽천불신하여 휘설법하며 흥이 백불신으로 덕도자면 죽천불신하여 휘설법하며 흥이 성문신으로 덕도자면 죽천성문신하여 휘설법하며 흥이 부방신으로 덕도자면 죽천부방신하여 휘설법하며 흥이 제석신하로 덕도자면 죽천불신하여 휘설법하며 흥이 대차제천신하로 덕도자면 죽천불신하여 휘설법하며 흥이 전대장군신하로 덕도자면 죽천불신하여 죽천불신하여 휘설법하며 흥이 제석신하로 덕도자면 죽천불신하여 휘설법하며 흥이 이 소왕신으로의 득도자면 죽천 소왕신하여 희위설보하며 흥기장자신으로의 득도자면 죽천장자신하여 희위설보하며 흥기그사신으로의 득도자면 죽천그사신하여 희위설보하며 흥기장자신으로의 득도자면 죽천제관신하여 희위설보하며 흥기있으보하며 흥기장산신으로의 득도자면 죽천 바라문신하여 희위설보하며 흥기장신으로의 득도자면 죽천기관신하여 희위설보하며 주피군이 후바세 후바니신 하야 희위설보하며 희장자벗사 재관파라문 분여신으로 덕도자면 주천부녀신 하야 희위설보하며 흥리동남동여신으로 덕도자면 주천동남동여신 하야 희위설보하며 흥리천룡야차 근달반이 아수라 가루라 빛나라 마후라가 흰빈인당신으로 덕도자면 주천부녀신 하야 희위설보하며 흥리직군강신으로 덕도자면 주천부녀신 하야 희위설보하며 무지니야 시관세연보사리 성취하시공덕하야 희종종년으로 유제국토하야 도탈용생하리라 시골어의 혓등한흥당일심물어의 공의 심원이 공약관세연보살아보살하나 시관세연보사리의 업호의 급난기중에 능시 무의 하나니 Siego라차 카바생계 개호지에 하여 이 시무에 자라 하나니라 무지니 보살이 백불은 나사대 세조나 야금의 당 공양관세염 보살하라 하고 저 핵경종 보조 역락하니 같이 칭천년금이라 이었지하고 자학시언하되 흰자염 수차법신진 포역나 가소서시에 관세엄보살이 불궁수지언니와 무지니 부엉백 관세엄보살은 하되 인자염이나 등고로 수차역나 가소서 아이시에 불궁한세엄보살나사대 당긴 찬 부지니 보살과 그 사중 철령야차 큰달과 아수라 가루라 긴하라 마후라 인빈님 등고로 수시역나 갈지라도 관세엄보살이 관세엄보살이 민제사중가 그 보 철령비님 등하사 수기역나가야 해군자 기본 나야 일부는 뽕 다 법을 타비니라 무지니야 관세엄보살이 요여 시작에 신녀가야 요아 사바세계한니라 이시에 부지니 보살이이게 문날 새존모 상고시여 하금중 문피한 날이 불자하인년으론 형니 관세엄민이고 부족묘 상존이게 땀 무지니 하사대 여천관은 맹고에 선억제방소하라 홍수십녀야 하여 역거 부사이며 시다 천억부올 나사발대 청정원은 하위영야 서알란히 문명극 견신나고 신년불공과 하며 능멸제 유권이라 가사흥에 하야 추락해 하갱이라도 연피관음력으로 하갱변상제 하며 혹표류어 그에 하야 영어책이 난이라도 연피관음력으로 하랑불럭몰하며 혹제 승무이봉하야 윈소추타라도 연피관음력으로 여힐허이 공조하며 혹피안 인축하야 타락금강산이라도 연피관음력으로 불렁선일모하며 혹지원정요 하야 값집도 하애라도 연피관음력으로 합정기 자심마며 혹조왕난고 하야 힘영여 수종이라도 연피관음력으로 도심단단계 하며 혹수근가세 하야 수종이라도 연피관음력으로 성년들 해탈라며 주저제 투격으로 소요해 신자라도 연피관음력으로 성년들 해탈라며 행영여 수종이라도 연피관음력으로 성년들 해탈라며 행영여 수종이라도 연피관음력으로 성년들 해탈라며案에 힝릭도 하야 합정기 자심마디 성년들 해탈라며 행영여 수종이라도 연피관음력으로 성년들 해탈라며 행영여 수종이라도 연피관음음력으로 성년들 해탈라며 운대 곧철전하며 강박주 대우라도 연피관음력으로 응시덕 소산하며 중생 피곤해 가야 무량고 필신이라도 연피관음 여기는 구세간고 하며 부족신통력하고 광수지방 편하야 지방제국도 무철 불연신하며 종종 최악체와 지옥 기축생의 생로병사고를 희정실 역렬하며 진관청정과 광대지혜관과 피관급사관이니 상원상천만이 내라무 청정관이면 해혈파제암니라는 본세 풍화하야 본명조아새가 나며 빛에 갠니깅과 저인묘 대원으로 주감도 뽀뽀하야 열제번내염하며 쟁송경관처와 호예군징중이라도 연피관음 여거로 중환실태산나며 묘원관세엄과 흡원해점이 생기세간음 일세 시고수상염노대 염념물생의니라 관세엄정성이여고 내 사회계능이자이고라 일체공덕아사 전식중생하며 복채해 무량일세시고 왕정내니라 이시에 지지보사리 죽정자기하야 전 백불은 나사대 세조나 양녀중생의 문시관세엄 부문품자제지역가 부문신신통력자는 당기신이니 공정불소로서이다 불설시 부문품시에 종종 팔만사천중생이 개발무등등하며 따라삼략삼보리심하니라 console ję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